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원중의 바위선 C키폰으로 설명드릴건데요. 간주는 전주와 똑같이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주만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멜로디가 미, 레, 미 해서 목화춤마디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1번줄 미, 2번줄 레 이렇게 하나씩 쳐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마디에 C코드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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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도, 시, 솔, 솔 해서 넘어가는데 미를 쳐줘야 되니까 C코드의 끈은 5번하고 미, 1번줄을 같이 쳐줘요. 여기는 이제 두 박자 길이만큼만 5, 1, 5, 3, 2, 3,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미, 미, 솔, 도를 치는데 1번줄 미, 미, 솔, 셋키를 1번줄 primeira olduğun wish, 그렇죠? 미, 미, 솔, 그다음에 솔를 친 상태에서 8 flat 1번줄, 도까지 슬라이딩을 해주시는 거예요. 미, 미, 솔, 솔 한 번 치고 그대로 끌고 하는 거죠. 미, 미, 솔, 도 그 다음에 이제 2마이나 두번째 마디로 가는데요 두번째 2마이나는 여기 7플렛에서 발해되고 2번, 4번, 3번 이렇게 A마이나 폼으로 잡는게 2마이나죠. 여기서 이제 A마이나에서 여기 A마이나 2번, 4번, 3번 이렇게 잡은 폼에서 두개 더 올라가면 B마이나, C마이나 D마이나 E마이나 이렇게 올라오는거죠. 그 음은 5번, 5번 줄로 해서 여기 이제 멜로디가 C, 솔, 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는 5번하고 C가 여기 7플렛의 1번 줄이 C죠. 근데 점 4분음표라 5, 1, 5, 4, 3 그 다음에 솔, 솔 여기는 솔, 솔이 여기 2번 줄이에요. 솔, 그 다음에 솔을 또 두바끼리만큼 치는거라 솔 나머지 박자는 솔을 치고 3, 2, 3 솔, 솔 이렇게 되죠. 그 두마디에 연결해보면 여기 미, 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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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도 그 다음에 시, 솔, 솔 그 다음에 세번째 마디는 F에서 라, 솔, 라, 바, 레 가는데 5플렛에서 1, 2, 3번 줄 2번 줄 7플렛에서 4번 줄 이렇게 잡는게 F 코드죠. 여기에서 그 음은 5번 라 를 쓰시면 되고 라, 솔 라가 점 4분음표라 여기도 3번을 쳐주는거에요. 5, 1, 4, 3 그 다음에 솔은 솔샵이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여기 솔샵 1번 줄 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라, 근음을 한번 더 쳐주고 라, 파 파는 여기 2번 줄이죠. 라, 파 다시 라, 사, 삼, 솔샵 라, 파 2번 줄 그리고 이제 세번 둘 네번째 마디죠. 네번째 마디 G 코드에서 레, 솔, 미, 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내를 쳐주어야 되니까 G 코드에서 여기 새끼로 2번 줄 내를 잡아주시고 여기는 세박자 길이만큼을 쳐주는거에요. 그럼 총 6번을 쳐주면 되죠. 6이 동, 사 삼, 사 이, 사 하, 레 그 다음에 솔, 미, 도 해서 넘어가요. 그럼 솔은 이 새끼로 1번 솔, 미 떼주면 미죠. 솔, 미 그 다음에 C 코드로 넘어가는거에요. G 코드에서 이제 C 코드로 넘어가는데 다섯번째 마디 도, 시, 도, 레, 미, 미 해서 넘어가요. 그러면 C 코드에서 도를 쳐야 되는데 여기 또 점, 사분음표 길이라 세번이죠. 5, 2, 0, 4, 3 그 다음에 C C를 쳐야 되니까 검지를 떼어주고 C, 그 다음에 도 다시 붙이고 도 그래서 2번, 3번 그 다음에 레, 미 레미는 여기 2번 레, 미 1번 줄이죠. 도, 사, 삼 3, 시, 도, 삼 레, 미 아, 레, 미 이렇게 되죠. 시, 도, 레, 미 그리고 여섯번째 마디 2마이나에서 미 를 쳐주는거라 그는 6번하고 미 1번 줄 여기는 이제 미 로 한마디 전체를 다 쳐주기 때문에 6, 1 동, 사, 삼, 사, 미, 사 그냥 아르페이지 한마디 전체를 다 쳐주면 되죠. 미 그 다음에 G7에서 파, 미, 레, 도, 도 해서 이제 마지막 C코드로 끝나는데요. 여기 이제 7번째 마디 G7에서 파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름 6번하고 파 1번 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사분음표라 3번 파 미 파 하, 삼 미 사, 삼 미 여기 이제 검지를 띄워줘야 되죠. 미 파 미 그 다음에 레 여기도 레 3번 6, 2 도 사, 삼 도 도 도 도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마디 C코드에서 도 해서 끝나요. 삼 사 이 삼 미래 미 해서 노래 부분 들어가는 거죠. 전주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1번 미 레 그 다음에 C코드 처음 마디에서 미 삼 이 삼 그 다음에 1번 미 미 솔 8플렛까지 슬라이딩 그 다음에 7플렛에서 Am4음으로 잡고 사 삼 솔 소 삼 이 삼 F 5플렛에서 라 사 삼 솔 라 파 G코드 잡고 레 그 다음에 솔 미 C코드에서 도 시 도 레 미 이 마늘 잡고 미 미 G7에서 파 미 레 도 도 도 미 미 미 미 잠 이렇게 노래 들어가는 거예요 전주 부분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